발을 넓게 벌리고 허리에 손을 얹고 다리를 구부려서 여기에서 골반을 터서 올리는 식으로 반듯한 남다를 찾고 계셨다고요? 당신의 반이 될 남자 우지석 여자친구 만드는 요가 알려줄게요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픈하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기를 해방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가슴을 오픈해서 배꼽을 위쪽으로 뭔가 해방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자 자세를 취해보겠습니다 손을 뒤로 돌려서 눈도 크게 뜨고 코도 벌리고 입도 크게 벌립니다 통역사님 블라디보스톡에서 찍으신 프로필 사진이 멋지시네요 왜요? 누구가 페이스북에 있는 페이스북에 있는 거? 네 있어요 페이스북에 있는 거! 징구 징구 제가 페이스북에 누구가가 비슷한 거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시작해요 커뮤니케이션 시작해요 발을 잡습니다 발을 잡습니다 발을 잡고 발을 잡고 발을 잡고 발을 잡고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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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진짜 선생님 그리고 손과 손을 잡고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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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붙이고 그리고 몸을 비틉니다 우시로 밑에 사랑이 아버님 평창동 출발 에? 뭐 또? 고나요? 안옵니다 주전문씨 여기에요 빨리요 오늘 안돼요 저 죽어요 안타이레스 고찌가 익히마스 아